호안 미러. 1893년 4월 20일에서 1983년 12월 25일. 에스파냐의 화가, 토예가. 야수파, H, 루소의 작품, 입체주의, 에스파냐인 특유의 강렬한 꿈과 시정이 감도는 작품, 조형적인 초현실주의로 전환하였다. 그의 작품에서는 에스파냐 통부의 원시동굴화, 아라비아 문학, 이슬람의 장식, 로코코의 우아한 단축법 등의 요소가 느껴지는데 풍부한 공상, 너타르숨 등의 인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감을 준다. 바르셀로나 출생 보석상 집안에서 태어나 1907년 바르셀로나의 미술학교에 입학하고 1912년 이후 갈리 아카데미에서 공부하였다. 1918년에 첫 개인전을 열었는데 이때의 작품에는 야수파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 있다. 이듬해인 1919년 바리로 나와 피피카소와 알게 되었으며 이때의 작품에는 H, 루소의 작품을 닮은 정미라고 엄격한 풍경화와 인물화가 많고 1921년부터는 입체주의의 영향이 강한 일련의 정무라를 그렸다. 이해에 파리에서 개인전을 가졌으며 이때부터 입체파풍의 대포르마 시용이나 역학적 구상 속에 에스파냐인 특유의 강렬한 꿈과 시정이 감도는 작품으로 변하였다. 1922년 고향으로 돌아와 그곳 농원에서 소재를 딴 역작을 발표하였는데 이 그림을 마지막으로 급속히 초현실주의로 전환하였다. 1925년 에메른스트와 협력하여 러시아 발레를 위해 의상과 무대장치를 담당하고 벽화도 창작하였다. 또 이해에 개최한 초현실주의 제1회전에도 출품하였다. 이 시기에 피클레에게 자극을 받아 더욱더 초현실주의적 환상의 장식성을 가미한 유머감각이 넘친 곡선과 색채에 의한 독자적 화풍을 형성하였다. 그의 초현실주의는 아주 밝은 시정과 단순화되고 순수화된 형태와 색채의 조화에 의한 율동적인 구성에 의하여 문학적인 회화에 빠지지 않고 조형성에 긴밀감을 준다. 별, 여자, 새 등을 거의 상형문자와 같이 한상화하여 그것들을 조화시킨 화면은 건강하고 명쾌한 유머마저 풍긴다. 그러나 1937년 개최된 파리의 만국 박람회 에스파냐관에 그가 그린 대벽화 수확하는 사람에는 카탈로니아 농민의 분노를 암시하는 듯한 격렬함이 엿보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1940년 가족과 함께 파리로부터 바르셀로나로 돌아와 작품 제작에 몰두하였으며 1947년 미국으로 가서 매국의 전위운동에 기여하였다. 1948년 귀국한 후는 주로 바르셀로나와 파리를 왕래하면서 회화, 판화, 조각, 도자기 등 다방면의 재능을 발휘하여 마침내 독자성을 충분히 원숙시켜 1954년 베네치아 비엔날레 국제전에서 판화 대상을 받았다. 1956년 마요르카섬의 팔마에 아틀리에를 세워 옮기고 1958년 도공 에라르티가스와 공동 제작으로 파리의 유네스코 본부의 도판 벽화 낮 밤을 완성하였다. 그의 작품에서는 에스파냐 통부의 원시동굴화, 아라비아 문학, 이슬람의 장식, 로코코의 우아한 단축법 등의 요소가 느껴지는데 풍부한 공상, 강렬한 형상, 한없이 밝은 너타르순 등의 인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감을 준다. 주요 작품으로는 꿈그림 드림 빅처즈 상상 속의 풍경 이매지널이 랜디스케이프를 비롯하여 뉴욕 해밍웨이 부인 소장의 농장, 뉴욕 근대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네덜란드의 실내 등이 있다. 주요 작품은 감사합니다.